눈이 여섯 번째로 내린 눈이 그래도 제법 내렸습니다. 봄되면 예쁘게 피는 철주 영산홍 나무에도 눈꽃송이가 피었습니다. 엄청도 눈이 오니깐 엄청도 예뻐요. 항아리에도 위에 뚜껑에도 눈이 쌓였고요. 햇빛이 쨍 하고 나면서 날씨는 맑은 그 자체입니다. 날씨는 완전 포근하고 봄날씨 같아요. 나의 발자국도 찍으면서 목냥 꽃봉오리도 찍으면서 우리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내린 눈이 환상적입니다. 완전 봄날에 봄날에 이렇게 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눈 다 녹기 전에 인증사 찍으면서 손나무에 내린 눈이 제법 예쁩니다. 하얀 눈 세상이랍니다. 오늘은 눈은 거 제가 4분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한바퀴 삥 뚫면서 철주 영산홍 나무에 눈이 정말로 예쁩니다. 여기 내가 눈 쓸기 전에 인증사 찍으면서 어디선가 새가 끼룩끼룩 하면서 햇빛이 눈이 부셔가지고 잘 뜨지를 못합니다. 우리 집 바오쌤이 농원에 눈은 설경 구경하세요. 엄청도 예뻐요. 손나무가 많으니까 특히나 더 예쁩니다. 이렇게 눈 속에 피는 풍년아 꽃도 예쁘게 폈지만 손나무에 내린 눈은 더 예쁘답니다. 우리 지팡나무에도 이렇게 눈이 쌓였고요. 성모님 저 좀 쳐다보세요. 그래도 성모님도 눈 왕관을 쓰셨답니다. 날씨는 좋고 하늘하늘 쫙 한 바퀴 돌게 했습니다. 예쁘죠? 우리집의 눈 풍경 이랍니다. 쫙 하면서 2분 영상으로 돌리려고 그러다가 4분 영상으로 이렇게 찍을게 많아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완전 날씨 굿 타면서 제가 한 바퀴 삐잉 돌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오세미농원에 야생아 꽃들 피면 예쁜 바오세미농원이랍니다. 매발톱이랑 팔미꽃은 이렇게 제가 비닐을 씌워줬는데 3월달 되면 비닐을 열어줄 것입니다. 벌써 3분이 다 돌아가고 바오세미농원이랍니다. 조금 있으면 영상 끝 해야지 됩니다. 누는 날의 기쁨 한바퀴 삐잉 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올 거를 몰랐는데 이렇게 눈이 내렸고 어디 제가 복수초 있는 능구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복수초 코 피는 눈 속에 피는 복수코 자리랍니다. 쭉쭉쭉쭉 열어볼까요? 여기가 눈에 철컥 인증사 찍으면서 오늘입니다. 4분 20초 영상은 우리 집에서 바오세미농원에서 눈은 풍경 찍었습니다. 인증사 철컥 찍으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예쁜 대송 대송 소나무 쌓인거 철컥 인증사 찍었습니다. 4분 42초 영상입니다.